후퍼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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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 후퍼또드 해우를 빕니다 제 실이 까다롭습니다 실이야 나랑 사귀자 실이야 실이야 대답좀 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네 시리야 나랑 사귀자 감사하지만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리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상대방 밀꾼 딸때마다 상대방의 몇 기 킬하는지 알려주면서 승리하기 알겠습니다 승리를 해야 되네 억지로 구경하고 찔러갑니다 전투링 도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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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 얘 빡쳤다 얘 구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 어이없게 삘 녀석이 있거든 천천히 나가자 절대 안 뚫려 이어가자 공격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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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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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아, 밖에는 범위가 치는데? 창바퀴 지금 깜빡깜빡거려 중독자 다행이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발 다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선출 다행이다 다행이다 타이밍 목표 3, 2번. 야 터벳을 저렇게 지워놔도 진짜 붕관이는 붕관이다 그 빈틈을 차라 석들은 으흥 다음은 스티커물입니다. 목표 2, 1, 2, 3, 2, 1. 야 나 왜 사마머리야 아씨 몰라 오히려 좋아 다 돌려 상대가 지금 상대 답 없어 지금 지상군도 노업이고 나름 회심의 뽕뽕기였는데 내가 잘 막은거야 지상군 200 한번더 모아서 들이받고 지칠 듯 아시아 아시아 Muslims 너무 무서워요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광맥이 소진됐습니다 상대가 엄청 빡칠 것 같은데 광맥이 소진됐습니다 사정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어디있으면 쌍룡 나올 것 같은데 비밀 광맥이 소진됐습니다 광맥이 소진됐습니다 인어 빈틈없죠 소롱성이자쥬 공물지대가 고발되었습니다 들어와야죠 이제 전술! 컴백! ashi. 스틸 스피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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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요일에 목표 1, 2대. 이 사이 크리스마스 장벽이 진짜 풀업 됐네? 진짜 풀업 됐네 이제 끝냅시다 목표 5,000원 어디가? 가자 으아 귀찮아 이정도만 가 으아 도둑이 진정합니다.